목덜미 잡기 눈 비비며 일어나 눈물 떠보니 오전 10시 아직 자고 있을까 어느새 추워진 겨울 차가운 공기 요즘 부쩍 끊어만 가는 우리의 연락이 나만의 일방통이 아닐까 오후 2시에 30분 무슨 일이지 시간까지 잔인 없는데 흔한 문자 한 통도 없는 너 괜히 서운해 먼저 갈까 했던 전파도 끊어버리고 말았어 마치 따끔한 주사처럼 생각 안으로도 겁이 나 다녀는 딱 감고 맞고 나면 별거 아닌데 지금은 어색하고 또 바라는 또 단 한 번만 날 믿어줄래 그럼 한번 믿어볼까 아니야 더 찍혀볼게 이리 손에 잡히지 않는 지금은 오후 4시 그냥 전화 걸어봐 지금 어디야 우리 저녁 먹을까 기다렸잖아 마음은 천만치 민규 잘 웃는다 정환 사랑의 조갈 뿅뿅뿅 다정해진다 생각만으로 더 두려워 아니야 손 꽉 잡고 민규 눈을 감친다 영생이 다행이 이윤다 정환 찐다 도겸 비별의 사상이다 대화를 많이 한다 전화번호 물어본다 전화번호 운다 운다 아니야 더 찍혀볼게 이제 우리 감정 소비는 그만해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 얼마나 좋아 나 이제 내 마음 숨기고 싶지 않아 살며시 너에게 나 너에게 다가가 내 품에 속 안길래 엑소 엑소 그땐 왜 그렇게 겁냈어 엑소 엑소 시나 들릴까봐 겁이 났어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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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지만 이제서야 알았어 답은 너란 거 달콤하게 쓴잖아 생각만으로 더 살래요 나도 바래왔던 순간이야 꿈만 같은걸 지금은 어색하고 또 불안해도 단 한번만 날 믿어줄래 그럼 한번 믿어볼까 그래 널 믿어볼게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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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감정이 사랑인걸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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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왜 좋아요 아 나왔댔어 아니 답이 나왔어요 나왔댔어 자 누구 말했어 누군가가 좋아하는 걸 물어본다 대화를 안 정답 전 원우 씨 예 정답 너무 좋네 너무 좋네 너무 좋네 잠 피곤하니까 아 운동 아니야 운동이야 운동이 아니야 운동이 춤이면 잠 잠인데 요즘 춤추느라 힘들어서 누워있기는 맞는데 이유를 그냥 누워있는게 좋아서 정답 아 좋아 lessly cc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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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시작 숙조 시작 끝 시작 오 시작 한글자막 by 한효정